이 소식은 또 혼인과 관련된 일파만파 이슈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은 뉴스를 볼 일이 어떻게 있나 싶은데 전 국민이 좀 관심이 있었던 사항이죠. 이거 한번 정리해볼 텐데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전 총조 씨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그야말로. 처음에는 처음부터 되짚어보자면 둘과 남현희 씨가 여성지 인터뷰를 통해서 재혼 소식을 전하면서 내 예비신랑이 15살 연하의 재벌 3세다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은 거잖아요. 시작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키워드 자체가 여성지에서 굉장히 좋아할 만한 키워드예요. 연하의 재벌 3세. 그래서 이게 다 했을 때 스포츠 스타니까 펜싱 관련해서는 최고 스타 중에 한 명이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일단 처음에는 15살 연하의 재벌 3세는 도대체 이 사람 누군 거냐. 이거에 관심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공개된 인터뷰 첫 인터뷰 기사 사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남자가 맞아? 이런 이제 외형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여성지라고 하는 매체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더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알려지기로는 펜싱 수업을 받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호원을 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왔을 때 남현희 씨한테 펜싱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거고. 이때까지 이제 애초에 당연히 결혼할 상대니까 다 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저께였나요? 어제 남현희 씨가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밝히면 처음에 이제 자기는 여자로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이제 남 씨가 펜싱 관계자들한테 전청조 씨를 소개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 과정에서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의 이름을 앞세워서 수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또 이때 지금은 다 삭제가 됐습니다만 보면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한테 고가의 명품 선물들을 막 주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현희 씨 인터뷰에 따르면 이때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여자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남자가 됐다는 걸 알게 됐다. 본인이 이런 거고. 반면 어제 이제 전청조 씨도 인터뷰를 했는데 따르면 남현희 씨가 오히려 권유를 해서 성전환 시술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호르몬 주사 이런 거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줘야 되는데 다만 8월이죠. 올해 8월에 남현희 씨가 이혼을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열애 중이다. 이렇게 sns에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건 어쨌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 과정이 어느 시점에 연애가 시작돼서 새로운 자기를 책임질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8월에 이미 밝혀서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까지 일이 커져버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전청조 씨의 성별 그리고 이제 사기 전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일이 파장이 커진 거잖아요. 이게 하루 만에 굉장히 복잡해졌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3일 날 첫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일부터 이제 경찰과 투자자들이 이 23일 기사에 보면 재벌 3세라고 소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라든지 업태를 지적 쓴 게 아니라 시그니엘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썼거든요. 시그니엘 자체를 어떤 말하자면 부의 상징으로 놓고 한 건데 거기에 이제 투자자들과 경찰이 들이닥쳤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 남 씨가 막 상황이 혼란해지니까 이때 재벌 3세가 맞느냐 숨겨진 이거를 이제 확인했다라는 게 남현희 씨의 주장인 거고 당시에 24일 날 전 씨는 악의적인 기사와 댓글을 고소하겠다고 버텼고 유튜브 매체랑 전화통화가 연결이 됐는데 유튜브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저도 이제 그날부터 이 사건을 알게 됐는데 난리가 납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동창생 과거에 했던 지인들 강연 기록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25일 날 그러니까 저녁에 남현희 씨 가족이 시그니엘로 찾아가서 남현희 씨를 설득해서 남현희 씨를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여기까지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다음날 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집니다. 뭐냐면 새벽에 전창종 씨가 남현희 씨의 본가를 방문해서 막 총인정을 누르고 막 문을 두둘기다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확산이 되는데 불과한 2, 3일밖에 걸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보니까 이분이 사기 정가가 상당히 한 건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최소 7번의 사기 전력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 수사 기간의 기록으로 보면 굉장히 금액이 다양해요. 50만 원에서부터 수천만 원까지 있고 제가 그 수사 기록이 어쨌든 기자들 사이에서 기자들한테 전해져서 쭉 보니까 거의 동기간에 남자로도 사기를 치고 여자로도 사기를 치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사기에 뭐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금액이 큰 사기는 죄송합니다. 금액이 큰 사기는 없는데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다양하게 사기를 치는데 패턴은 어느 정도 일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벌 3세인데 숨겨진 자기가 재벌 3세의 신분을 이용해서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혹은 뭐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 접근을 해서 수천만 원을 받아가든가 아니면 수백만 원을 빌려가든가 이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역 2년 8개월이 선고가 됐었고 복역을 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이 7번의 사기에서 피해 금액은 한 2억 9천만 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남은혜 씨한테 접근해서 뭐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패턴을 보면 앞선 사기 양성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벌가에 숨겨진 이제 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경호원을 대동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부를 어떻게 과시하는 뭔가 이렇게 유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홀려서 그 부분에 대한 갈치를 하는 뭐 이런 패턴으로 좀 사기를 저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또 판도면 보면은 그 2년 3개월 살고 나왔으면은 사실 나오자마자 거의 막바로 그냥 곧바로 남현희 씨 만나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아 시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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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와서 뭐 반성이 되고 교화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수법을 약간 더 진화해서 더 크게 버리는 형태여가지고 그게 또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지금 경찰이 전청조 씨에 대해서 이제 출국금치 조치를 내렸고 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강제수사에 돌입을 했고요. 너무 지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이슈를 많이 타고 있고 실제로 이게 저희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진실 게임 영상으로 이 사건들을 많이 보고 계신데 피해자가 있는 사기사건입니다. 남현희 씨를 앞세워서 펜싱이 어쨌든 이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전청조 씨가 빌드업을 사기의 빌드업을 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기사건의 특성상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알려진 것만 해도 수억 대 뭐 십수억으로 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뭐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이제 신청을 해서 그 출국금지를 해서 영장이 나오면 바로 체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중적으로 관심이 있는 진실 게임이 있지만 이 전청조 씨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남현희 씨라고 하는 어떤 그 영역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인 거잖아요. 유명한 스타죠. 그러니까 인물을 통해서 어떤 사기 행각을 벌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숨겨진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 추정되는 상황이 어떻게든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아까도 이 복역하고 나서 바로 나와서 또 다른 사기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니 사기 정가가 최소 7번이면 이렇게 쉽게 또 사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기에는 아니 이게 되게 허술한 것 같은데 구멍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속을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어저께까지는 남현희 씨가 일방적인 그 사기 피해자처럼 이제 많이 진술이 됐었는데 사실 사기사건의 양상을 놓고 보면 남현희 씨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를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찬족 씨가 전개해 나간 사기 수법을 보면 남현희 씨가 중간에 끼지 않으면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남현희라고 하는 펜싱스타 있어야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펜싱장을 다녔던 사람들이 언론에 진술하기로는 공동사장 형태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남현희 씨 펜싱장에 다니는 수강생들한테 접근을 해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이 사기가 굉장히 양형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선고를 하는데 그 집행유예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1억에서 5억 미만이 이제 1년에서 4년. 그러니까 앞서 이 전찬족 씨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 거죠.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더라도 1억 미만이면 최대 형량은 2년 6개월인데 이게 이제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느냐 여러 가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기는 민사상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또 합의를 받느냐 혹은 변제를 어떻게 할 거냐 등등등의 변수가 많아서 양형이 굉장히 약한데 투자 사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해금 변제에 대한 책임도 사실 처벌을 받으면 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류의 사기를 벌여서 걸렸어요. 그래서 형을 살고 나왔어요. 그러면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해도 이거밖에 살지 않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미 그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점점 더 말하자면 그 유사한 형태의 심화된 사기로 재기를 모색하는 이렇게 되더라도 사실 양형이 크게 강화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너무 어떻게 보면 보기 드문 사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호기심이라든지 선정적인 면이라든지 자극적인 문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십성으로 흐르기 쉬운데 사기 사건인데 어쨌든 피해자들한테는 중요한 돈일 거 아니에요. 그런 돈들이 어떻게 나온 돈이든 간에 피해액이 분명하고 1억 미만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사람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도 굉장히 중요한 돈인데 너무 양형이 관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 같은 경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천만 원만 사기를 당해도 세상에 다 무너지는 일인데 그런 사건을 갖고 저희도 이제 경찰 출입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 보면 경찰이 사실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사건은 소액이니까 아, 소액이다. 최근에는 이제 그럴 수는 없게 됐지만 과거에는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하는 사람도 이게 소액이라 잡히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부에서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 투자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 사건이 그 피해 당사자에게 안기는 상처나 혹은 피해에 비해서 너무 이제 말하자면 처벌이 좀 가볍거나 그 문제를 좀 어쩔 수 없는 현행 법체계 시스템에서 다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허점에서 저희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런 전창조와 같은 인물이 사실 나오게 되는 거죠. 전창조가 나이가 20대 사실 중후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면서 배운 게 학습한 게 사실 이렇게 다양한 범행 수법을 배워온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우리 상상도 못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성별도 바꿔가며 사기를 치고 그런데 사기는 재산 범죄 중에서도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절도나 강도는 모르는 사람한테 당할 수 있지만 사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있어야 그 신뢰를 바탕으로 속임이 있고 그 기망을 통해서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범죄가 사기범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기는 고소고발까지 가기도 쉽지 않아요. 내가 믿고 줬던 사람에 대해서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인정하기도 힘들고 그게 보통은 자기 책임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을 좀 끝까지 믿어보려고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얽혀 있어서 사실은 사기죄는 다른 절도랑 강도 같은 거랑 달리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되게 오래 남는 범죄라고 합니다. 내가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요? 믿었는데 왜 내가 어리석게 그랬을까? 내 잘못이구나. 그러니까 가해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비난하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범죄인 거죠. 이사나 님이 고등학교 수업 시간 때 사기꾼 판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욕망이 이성을 지배하면 사리 판단이 불가능해지나 보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세사기 얘기도 하시고요. 사실은 헐키 헐키 님은 사기 금액이 커지면서 커질수록 집유가 높다고 오히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전충주 씨가 지금 다른 혐의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많이 알려진 게 아동학대 혐의인데요. 그러니까 남 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여러 차례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도 사실 다 대중이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지금 낱낱이 보도되고 있긴 한데 사실 어쨌든 조카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보호를 하는 과정에서 골프채로 폭행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지금 사기와 관련된 고소고발권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강생들이 수강생 학부모한테 돈을 요구해서 한 건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을 지금 여러 경찰서에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또 고소권도 있습니다. 강서경찰서에 있는 이 부분을 오늘 정례 간담회 30일 어제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이 묶어서 병합해서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언론 추정하기로는 3억에서 수십억까지도 사기 금액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부터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 씨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일시 측 쪽에 자꾸 연락을 해서 만나자 이런 식의 연락을 하고 대화를 요구하는 카톡이나 이런 걸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할 것인지를 주고 지금 경찰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조재현 기자 가져온 소식 좀 볼게요.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반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보도 먼저 보고 얘기 나눌게요. 12살 초등학생 딸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화내지 말라고 들으라는 게 첫말이었어요. 자기가 아니라 학교에다니까 울면서 얘기하는 게 아빠 나 성추행 당했었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물어보니 추행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뮤직비디오 틀어둘게 해서 끌어모았다 그러면 뒤에서 만진다든가 허벅지라든지 그다음에 옷 위에 성기 부분을 만진다든지. 방과후나 체육 시간 등에 다른 학생들의 눈길을 피해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임 교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부담이 학생들에게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피해 학생끼리 나눈 SNS 대화에는 실수라고 하면 어떡하냐. 선생님이 우리한테 실망이라고 할 것 같다고 하며 망설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피해자는 같은 반 여학생 8명. 이들은 이번 주 초 학교의 일을 알렸고 해당 교사는 그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 저는 진짜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담임 교사한테 이런 피해를 다 했을 때 이제 실망이라고 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고 너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 기가 막히고 진짜 어른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거든요. 학교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이제 또 학생들 앞에서 혹시 체포됐나 걱정이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이미 이게 좀 알려지면서 교장실에서 교장 교감 선생님 우리 학부모들 얘기가 나누는 자리에서 이미 담임 교사는 방송실에 격리가 돼 있었고 오후 6시쯤 학생들을 학교했을 때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속영사까지 곧바로 발부가 돼서 지금은 구속이 돼 있는데요. 이제 문제의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5년 전에 교사로 임용된 30대 남성입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를 갔다가 이제 작년에 현재 근무지인 다른 학교로 이제 발령이 됐는데 자식이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들을 이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건데 새학기가 시작됐던 3월부터 최근까지 교실을 비롯한 장소들에서 추행이 계속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들도 이제 서로 서로가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부르는 핑계도 너희들이 좋아하는 가수 뮤직비디오 보여줄게. 뭐 교실로 와서 그러면 아이들이 방심할 수밖에 없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게 뭔가 잘못된 행동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담임 선생님이 우리한테 그런 걸 알려주고 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선생님을 어떻게 고발 이라는 단어가 아이들이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았을 것 같고 피해자도 8명이 지금 신고가 돼 있는데 한 반의 여학생이 11명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 얘기가 돈 것도 아이들이 이제 막 던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같은 반의 다른 남학생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측이 알렸고 이제 교감 선생님이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듣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해당 교사가 보민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면서요. 네. 인정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단 대부분 인정을 했고 영장심사 받으러 가는 법정에서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의 취재 결과 잘못된 걸 알았는데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걸 알았는데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 네. 그래서 그 혐의를 인정을 대부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시간 만에 바로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좀 들어봤더니 자기가 교사가 된 뒤에 학생들이 편하게 다가와서 굉장히 기뻤는데 그 와중에 시체 접촉을 하게 됐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인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이 좀 열받는데요. 아이들이 반항하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도 들어오지 않는 걸 보고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내가 잘못된 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해서 일단 나도 뭐 그냥 그리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도 다 시인했는데 뮤직비디오 얘기뿐만 아니라 체육 시간에도 자세를 잡아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몸의 다른 부위를 만지거나 또 방과 후 수업 기다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빈 교실에 이렇게 아이들이 잠깐씩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담임 교사는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이럴 때 뒤에서 끌어안는 뭐 이런 식으로 추행을 했다. 이런 것도 다 본인이 실토를 했습니다.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걸 보고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막 부들부들하잖아요 . 진짜 분노가 분노가 막 차오르는데 범행을 한 수법을 보면 굉장히 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녔나 싶을 정도로 사실 11살 12살 고학년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뭐 자세를 바로 잡아준다 이런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나도 사실 성추행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한두 번에 그치면. 그러니까 이게 기분은 나쁜데 이거를 강하게 반발하거나 이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기 애매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사실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런 식의 추행이라든지 이런 희롱은 사실 강하게 반발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노려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걸 자기가 첫 번째 조사에서 시인을 했다라는 건 본인도 이 부분이 얼마나 나쁜 행동 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 알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했다는 말이 정말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를 정도고 지금 얘기했다 시피 그럼 이게 처음인 건가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하고 학교 측에서 지금 피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작년 에 담임을 맡았던 반에도 지금 4명 정도가 피해를 입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학급에서 좀 애정표현이 과한 선생님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애정표현이 과한 선생님. 그리고 좀 남달랐던 게 평소에도 언행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도 전해졌는데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니까 대부분 교사들은 굉장히 단정한 옷차리인가 정장 이런 거 입고 수업을 하십니다. 이게 학부모를 만나기 쉽지 않은 자리니까. 보는데 이 구속된 교사는 소매 없는 옷을 입고 해서 학부모들이 선생님 이 왜요. 민소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소매. 그러니까 여기가 헬스장이나 이런 곳이 아닌데 교실에서 아이들이 그런 차림을 수업을 하고 있어서 놀랐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경기교육청이 지금 해당 교사 직위 해제는 했고요. 이제 앞으로 파면을 할지 이 징계 절차에 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해 학급에는 지금 새로운 담임교사가 배치가 됐고 학생들의 심리상담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목격자이고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담임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이 혹시나 우리 때문에 잡혀간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각별한 주의와 좀 세심한 케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풍이다님이 학생들의 마음을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 진짜 교사가 맞나 이런 얘기도 하셨고 통통통통한 날님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어린 학생들이 피해 학생들의 충격이 정말 클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성범죄는 사실 양형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잖아요. 그리고 징역을 다 살고 나온다고 해도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형을 다 살고 나온 경우에 어떤 분들의 일부의 경우는 제법 우려도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항상 걱정이고 우려가 많은데 정부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형 제시카법 이라는 걸 내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올 초에 이제 처음에 윤곽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게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인데 제시카법 자체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성범죄자 존 쿠이가 이웃에 사는 9살짜리 제시카 런스포드 양을 이제 성폭행하고 살해하면서 굉장히 큰 공분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플로리다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12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최저 25년의 징역 그리고 평생 전자발찌 부착 그리고 학교 근처 600m 정도 안에는 살 수 없도록 주거지까지 제한하는 이런 내용으로 법률이 시행이 됐고 지금 현재는 미국 30여 개 주에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학교나 이런 유치원 근처 500m 600m 라고 하면은 서울이나 웬만한 도시는 살 곳이 남지 않습니다. 워낙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학교가 바로 이제 옆에 뭐 아파트 한두 군데 넘어서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럼 살 곳이 없으면 어떡하냐 오히려 시골로 다 밀려가면서 서울 보호법이다 지역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약간 좀 손질을 해서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일정 기간 거주를 하도록 지정을 하는데 주거지를 대상이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 또는 3번 이상 성폭력을 반복해서 10년 이상의 징역형 을 받고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여기에서만 살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시가법을 너무 강하게 또 시행을 했었던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성범죄자들이 막 밀려납니다. 노숙자가 되고 자기네들께 막 모여요. 그러다가 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여기서 또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오히려 재범인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부가 딱 여기에 정해놓고 이 구역을 정해놓고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뭐 평생은 아니고 일정 기간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두겠다는 얘기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전자발찌를 325명이 우리나라에 차고 있는데 만약에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이 사람들이 검토 대상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이렇게 출소할 때마다 어느 동네에서 하냐 논란이 됐죠. 이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왜 이런 안이 나왔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해는 되는데 그냥 들어도 상당히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이거든요. 이제 일단 뭐 거주지 제안의 자유 뭐 이런 거는 차지하더라도 이러한 성범죄자들이 하나도 아니고 모아서 수용을 하게 되면 어디다 수용을 할 거냐. 그 지역은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그 이웃들은 이게 웬일이냐면 반발할 게 불보도 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디다 할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아 구체적인 아니야.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건물도 그럼 새로 지을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 할 거냐 이런 거를 사실은 딱 제시를 해야지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는데 아직은 말씀하셨듯이 그런 반발이 예상 되기 때문인지 구체적인 건 추후에 차차 정하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또 입법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한 번 죄값을 치르고 나왔는데 이러면 이중처벌이 아니냐 또 이런 것도 또 법적으로는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아주 현실적인 난관들이 남아있고 그럼 방법이 이것뿐이 없냐. 그래서 법무부와 또 다른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적 거세 있잖아요. 성충동 약물치료가 정확한 명칭인데 이걸 좀 더 활용을 해보자 이런 안도 내놨습니다. 이것도 법안을 내놨는데 사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시행이 되면서 75명밖에 아직 안 받아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75명밖에 안 됐어요. 생각보다 수치가 적네요. 적어요. 이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이름이 화학적 거세로 붙으면서 사실 뭔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막 포합적인 치료를 하는 것처럼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약물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저는 이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성충동 약물치료를 바꿨는데도 사실 모든 사람이 입에 베어있는 게 화학적 거세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한두 번 주사 맞는 거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도 많은 헛소문이 돌았어요. 이걸 맞으면 수명이 짧아진다 하고 후유증이 심하다 이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것은 없고 오히려 의학적으로는 그런 부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좀 안전한 방향으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75명 중에 그럼 재범자가 있느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재범률이 1.3%예요. 그럼 일반적인 다른 모든 처벌보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법무부에서도 지금 스스로 원래 그렇게 판단을 해왔는데 그런데 약물치료를 원래 받았으면 한다라고 검사가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이 사람들은 재범률이 2년 내 재범률 10%입니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게 안전한 방향으로 확대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굉장히 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개정안이 검사가 좀 고위험 성범죄자를 기소할 때 지금 이게 검사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검사도 부담 판사도 부담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법에다가 의무적으로 의사 감정을 받아라 받아서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통과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재범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사실은 이제 재범 우려가 높을수록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에 걱정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검증을 걸쳐서 면밀하게 판단해야 될지도 좀 중요한 사안이긴 하네요. 사실은 재범 위험성 검사 자체는 다 하거든요. 우리가 사이코패스 검사도 결국 이 사람이 얼마나 재범을 저지를 것인가에 초점이 되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약물 치료 이거는 부담스러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 판단 이후에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거 좀 법안으로 길을 뚫어주자 그런 방향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로수 사건 속으로 mbc 조재훈 기자 한결의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